인천시가 2022년 드림체크카드 사업 참여자를 3월 31일까지 모집합니다. 드림체크카드는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비를 지원하고 취업활동을 돕기 위해 인천시가 2019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구직 청년에게 매달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인원은 640명 내외로 가구소득과 미취업기간, 인천시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되며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의 청년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됩니다.